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95페이지에 주택금융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경기도 주택, 경기 정책도 주택정책, 그죠? 금융도 주택금융. 그래서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자금 저달 내지는 자금 제공 행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주택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달하거나 또 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다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일반적인 저당대부 또는 수요자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택소비금융에서는 장기 절의 요건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주택개발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인데요. 이거는 기간이 단기고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은 높은 편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개발금융을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시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도 급격히 올라가고 또 이자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공정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택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었을 때 정부가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만약에 금액은 한 5억 정도. 연한 1%. 기간은 한 20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차입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 나와 있지만요. 자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축이 당연히 유도가 되겠고요. 주택청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돈은요. 그것도 주택자금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부는 이걸 가지고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주택시장이 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대출을 올해는 끝이고 다음 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면 주거의 안정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주택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금융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아무래도 위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채무불행위험이라는 거예요. 채무불행위험이라는 건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실직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적용하냐면요. 총부채 상업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일명 DTI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 비율을 정해놓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 이상은 융자를 안 해주는 케이스죠. 이렇게 은행은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기상환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기상환위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기전 변제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조기상환위험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약정이자율하고요. 시장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이자율이 5%인데 시장에서는 4%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대출기간이나 남은 잔액을 감안했을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여기서 돈을 빌려서 갈아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이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조기상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대출해줘봐야 은행은 4%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것은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를 비교했을 때 시장이자율이 작아졌을 때 약정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발생한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우리가 수신을 해서요.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우리가 해주는데 그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이거는 장기 자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불일치하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부채예요.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정부의 금융 관련 뭐냐면 규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한때 은행에서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 임대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택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은행업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또 추가로 매입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 이런 것들도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한 거죠. 다주택자에게서는 추가 대출은 없다. 그러니까 은행에도 수입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위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를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자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과 상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또 해주셔야겠죠. 시험에서 이론적인 부분으로 물어볼 때 또는 계산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적용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상한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고정이자율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리 적용 방식에 가게 되면요.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게 있고요.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요. 고정이자율이라는 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게 대출 초기 단계고요.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고정이자율은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5%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면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고정이자율로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요. 대출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게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자율하고 약정이자율의 크기가 달라졌을 때 조기성환 위험이 있죠. 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정할 때 우리가 실질이자율과 그다음에 기대 또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위험 대가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정하는데 이거는 자금조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어있고요. 여기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건 물가상승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애초에 돈을 빌려줬을 때 있죠. 그때 당시는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한 2%대 뭐 이 정도를 추정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내가 빌려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기상환이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한 번 이자를 정하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변동이자율은요. 이렇게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게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자율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얘가 변동금리보다 초기이자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시험상에서 언급을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자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 고정이자율 대출의 지문 2번에 가시면 이 방법의 경우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금리보다 낮을 때는 차입자가 불리하다. 즉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대출 조건이 같다 그러면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는 초기이자율이 높은 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298페이지 가면 상단에 있죠. 맨 위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답을 유도한 적이 있으니까 성격을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동이자율 대출 방식이죠. 그러면 변동이자율이라는 건 사전에 약 대출을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2021년 1월 달인데 3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면요. 4월 달이 되면 금리를 조정해야 될 때 그럴 때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 누가? 대출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변동이자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주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정금리는 이걸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이자를 높여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에서는요. 대출이자율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그렇죠?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이 가산금리는요. 차입자의 신용이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대출하는 시점에서 한 번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가산금리의 크기는요. 은행마다 틀리고 지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금리로 무엇을 쓰냐면요. CD 유통수익률이라는 걸 쓰고요. 또는 코픽스라고 해서요. 이게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것은요. 시중에 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럼 예금에 따른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에 따른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 은행연합회에서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매달 15일 날 이 코픽스 지수를 발표하게 돼 있고요. 신규 취급액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어요. 기간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얘네가 어쨌든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 CD 유통수익률이었을 때요. CD라는 거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나타내요. 우리 거기 298페이지 하단에 참관 안에 박스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 증서 명시가 돼 있죠. 예금 증서가 뭐냐면 통장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통장은 다 기명식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양도도 할 수 없는데 얘는 양도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허용이 돼서 운영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로 우리가 대출해 줄 때는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시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색깔을 달리해서 명시가 돼 있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금리 상한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얘기를 하죠. 캡이라는 게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둔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범위 안에서만 금리를 조정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상한을 두지 않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299쪽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는데 그런데 이 원리금 상한 방식에 가게 되면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원금균등상한 방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상한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증이라고 있어요. 체증상한 방식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원리금상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런데 얘는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균등하는 애는요. 매 기간마다 갚아나가는 원금은 균등하는데요. 이자가 감소해요. 그래서 원금균등상한 방식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체감해요. 얘는 균등하고 얘는 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얘를 통해서 배우실 거고요. 여기는 원리금은 균등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상한부는 점점 커지고요. 이자 부분은 점점 작아지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원리금균등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변화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일단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과 그다음에 체증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의 대출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교재 박스에도 얘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출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자율은 10% 기간은 20년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제가 여기다 들어드린 예를 가지고 한번 또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는요. 공통적인 거예요.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연 10%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우리가 10년이라고 가정하고요. 매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요. 이게 매기 상환이면 연 단위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월 상환이면 월 단위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10%고요. 기간이 10년이었을 때 저당 상수가 주어져요. 이게 10%고요. 이게 10년일 때. 그랬을 때가 0.117460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제일 먼저 원금을 먼저 구해야 돼요.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걸 왜 납입 횟수라고 그러냐면 조건이 매기 상환이면 10이고요. 매월 상환이면 120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융자금이 1억일 때 대출기간이 10년이고 매기 상환이니까 매기 갚아나갈 원금이 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상환조기원표라고 해서요. 하나의 표에다 표시해보게 되면 이런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간 회차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대출 잔액이 되겠죠. 원금이 있고요.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있다고 했을 때 대출 초기의 잔액은 1억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1억을 빌리자마자 상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년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상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상환이 들어갈 때 있죠. 이때 원금은 천만 원으로 우리가 구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구해놨잖아요. 천만 원. 그래서 원금은 균등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자가 몇 프로냐 하면 10%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는 10%. 그런데 이 이자의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억에 대한 10% 그러면 이게 천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2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잔액이 1억이 아니라 원금을 천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잔액이 9천이 되겠죠.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이자는 9천의 10%니까 이게 900이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은 1,900. 그렇죠? 그러면 3회차 상환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은 9천이 아니라 8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계산은 8천의 10%니까 얘가 800이 되겠죠. 그러면 1,800.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얘를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원리금이라는 것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같이 해서 저당 상수의 역할을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이 1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 상수를 0.117460이라고 줬으니까. 이거를 대입하면은 매액이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도 표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 원리금이 있을 때. 그렇죠? 초기 잔액은 1억 똑같죠. 그랬을 때 1회차 상환하는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이죠. 이게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균등하냐면 원리금이 균등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자를 납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라는 거는 잔액에 대다 이자를 곱하잖아요. 이자율이 몇 프로냐 하면 똑같은 대출 조건인 게 10%예요. 그럼 1억에 10%면은 천만 원이죠.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천만 원은 이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은 174만 6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회차가 됐을 때 똑같이 원리금은 1,174만 6천 원인데 문제는 1억 원에서 174만 6천 원을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잔액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잔액이 9,825만 6천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원리금은 균등하니까 똑같이 1,174만 6천 원이 상환이 되는데 이 안에서 이자의 크기가 틀려지죠. 잔액이 1억이 아니라 9,800이니까. 그러니까 9,800에 대한 10%니까 이자가 98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액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19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회차가 되면 똑같이 원리금은 1,174만 6천 원인데 여기 9,825만 6천 원이었는데 192만 원 정도 상환했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또 9,633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금인데 이자의 크기가 틀려지죠. 여기에 또 10%가 되니까 그러면 이자가 963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갚아나가는 원금은 상대적으로 커져서 211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감소하죠. 그런데 원금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나겠죠.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감안해 보시면 같은 대출 조건이면요.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더 커요. 2천, 1900, 1800. 얘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아무래도 상환액이 커지죠. 그런데 얘는 상환액이 원금 균등에 비해서는 초기 상환액이 적어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 균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뒤로 나가면 원리금 균등에 대한.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거기 지문 2번에 상환기간 동안 저당 지불 중에서 기간 초일은 이자 지급 비중이 높고 원금 상환액이 낮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 비중이 급감하고 원금 상환 비중이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금 균등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드 사용하시면 3개월 할부 이런 거 하시죠? 그럴 때 쓰는 게 원금 균등이에요. 기간 짧고 원금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에서는 잘 안 쓰죠. 부동산에서는 얘를 주로 쓴다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해야 될 상환액이 얘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환액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은 고가품에 대출을 할 때는 이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점증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점증 또는 채증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채증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요.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다가 시간이 가면서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상환액을 점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초기에 우리가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소득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이 채증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채증식에 대한 부분은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해 주는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번 지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초기에는 아예 대출이자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미지급이자는 대출 원금에 가산되는 부의 상환이라고 해서요.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요. 이게 기간이고요. 잔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금,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원리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자율은 똑같이 10%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출 초기에 잔액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대출 초기에 갚아나갈 이자가 천만 원인데 차입자의 소득이 크지 않으니까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의 규모를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800. 그러면 이거를 갚아도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 발생하죠. 이게 이 잔액의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대출 잔액은 1억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출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01페이지 그림 밑에 가면요. 거치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302페이지에 가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점증 상환 방식의 비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1번 사업부터 확인하시면요. 차이차의 첫 회 월불액이 가장 큰 것 있죠. 원금 균등이에요. 그다음에 첫 회 월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 있죠. 그게 가장 적게 되는 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왜? 얘는 상환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니까 잔액이 계속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1번하고 그 밑에 가면 6번 있죠.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점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때 상환에 대한 거는 안 갖고 남아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대출기간 중에는 제일 많이 갚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 있죠. 대출 잔액도 적고 그 시점에서 만약에 조기 상환한다고 하면 상환의 액수도 제일 적게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이라는 거. 그거를 원리금 균등하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는 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부분은요.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거치기 한 번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일시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구조하고는 좀 틀린 거죠. 만기 일시라는 게.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시험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제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환 방식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하단에 가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계산에 대한 예제니까 다음 시간에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증권으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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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